힙합 휴게 썼다 휴게 썼다 야 저기 애들 있는 테이블 있잖아 어, 꼬맹이들 걔네들한테 가르쳐달라고 하면 될 것 같아. 해피 버스트. 4번은 뭔데? 4번은 잠깐만 있어, 와봐.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줘야 된대.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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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나왔다, 오케이. 생일 축하고. 그걸 어떻게 부르든지 한 번만. 애들. 한 번만 해줄 수 있나? 어떻게 해요? 우리 친구가 불러주면 안 돼? 안 불러주겠지? 안 불러주겠지? 둘, 셋, 너네네. 굴기. 둘, 셋, 너네네. 굴기. 둘, 셋, 너네네. 굴기. 둘, 셋, 너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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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땡큐. 아, 고마워. 으악. 아, 깔끔하게 해결했어. 생일 축하 부탁하고. 우리는 한 번 더 하겠지? 사람 이름이 뭐야? 어. 어영만 다흐. 어영만 다흐. 어영만 다흐. 어영만 다흐. 도스모트륨 꿀균 도스모트륨 꿀균 어영만 나아 어영만 나아 도스모트륨 꿀균 도스모트륨 꿀균 도스모트륨 꿀균 도스모트륨 꿀균 이 형 왜 인상 쓰지? 우리 발음을 본인 생년월일 얘기하는 건가? 12일날 아 19일날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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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스모트륨 꿀균 도스모트륨 꿀균 도스모트륨 꿀균 도스모트륨 꿀균 도스모트륨 꿀균 도스모트륨 꿀균 퇴수균 도스모트륨 꿀균 꿀균 나라 형이 본인 생일 알려줄 정도면 다 알아들은 거야, 이거. 야, 얼마 안 남았어, 형 생일. 6월 19일이야. 내일모레, 내일모레. 야, 내일모레 형한테 노래 불러주자. 우리 가는 데가 저기는 아니겠지? 35km, 35km, 35km면 조금 더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휴게소에서 35km. 35km는 뭐 얼마 안 남았네. 우리가 가는 데는 주소가 거의 다 없는 계르 가는 것 같아, 지금. 이번에도 계르야? 계르 계르. 초록색 대문과 초록색 지붕이 있는 벽돌집이다. 오, 계르가 아니네, 그럼. 계르가 아니야, 벽돌집. 어? 야, 우리, 어? 야, 우리 시내로 가나? 어? 며칠 만에 도시 구경하나? 아유, 광훈이가 왠지 잘, 우리 잘해 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우리끼리 먼저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막 이러고 있을 수 있는 것 같아. 아, 좋겠다. 아, 여기에 그것은 헛된 상상이었다, 잠시 후. 뭐 이런 거 잘 막 나오는 거 아니겠지? 어휴만 땅. 아유? 맞네? 초록색 대문. 초록색 대문? 여기다, 여기. 벽돌집. 맞네, 여기 써 있네. 1-U. 어휴, 어휴, 어휴가 없네. 아세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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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큰일 났다. 동네 사람도 못 찾을 때 어떻게 찾지? 응?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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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